오늘 함께할 가수를 공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가수 탕솥밥을 먹고 있는 후배 가수가 도착을 했습니다. 엘릭스? 독보적 개성으로 K-POP을 이끌고 계신 분들! 스트레이 키즈? 트와이스의 후배,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스키즈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스키즈, 렛츠 고! 스키즈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우리 키즈, 키즈, 스키즈가 떴고요. 스키즈와 재개를 펼칠 노래, 워낙히 두 곡이 많아요. 2021년 8월에 발매, 정규 2집의 타이틀곡. 타이틀곡? 타이틀곡? 소리꾼입니다. 퇴퇴퇴! 너무 잘하는... 소리꾼입니다. 퇴퇴퇴퇴! 너무 잘하는... 저도 알아요. 퇴퇴퇴 소리꾼! 오! 안무까지 알고 있었네. 오, 안무까지 알고 있었네. 퇴퇴퇴! 소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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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퇴퇴퇴! 소리꾼! 하하! man, I'm a very young baby keep on talking, we gonna play my rules! 귀를 여시고 갑니다. 다그치, 스키즈는 소리꾼. 트와이스 후배, 사냥꾼. 으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오, 소리를 지르는 내가 오, 창빈이는 더 내 자리는 내가 처음. 너무 빨라봐요. 또 이름을 얘기하네. 헤이! 다운드로 했다. 볼까 모르겠네. 벌써 안 굴려. 퇴퇴퇴퇴퇴. 그냥 쏟아붓네 쏟아붓어 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는 동안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해 드리듭니다 제가 읏재하기 전에 스토헤이스는 후배 사냥꾼이었는데 잘못해서 사냥꾼을 후배 사냥꾼 뭔 소린가 했었지? 그래 뭔가 이상했어 후배 사냥을 왜 해? 아니 후배를 잡들여야 하는 건 사냥꾼이 아니니까 후배를 왜 사냥을 하냐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식 사과 말씀 드립니다 트와이스는 후배 사랑꾼으로 정정합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신조원 줄 알았네 자 먼저 문세윤씨 부탁합니다 문세윤 박수판 오픈 영어 시작하자마자 영어 영어 시작하자마자 영어 얼레리 꼴레리 여기는 펜트 오늘의 적조차도 뭐조차도 오늘은 펜트 멋있는 척들이 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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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대로 얼리리꼴레리 들었고 팬들을 들었고 팬들은 무조건 있나 보다 팬들은 무조건 있어요 마지막에 여기는 팬들 자 우리 준표 자 바스판 오픈 기분 좋아지는 바스판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훈노네 넘겨주세요 뒷장에 있겠지 뒷장에 힘들었어요?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어요 하나도 못 들었어요 어떡하냐 큰일났네 그러면 거의 지금 꼴찌는 예약이고 자 다음 멤버 갑니다 자 지효씨 갑니다 지효씨 바스판 이 정도면 괜찮아 오픈 아이도는 괜찮네 그러면 아이도는 괜찮네 그러면 맨 처음에 아이도는 정확히 들은 것 같고 뒤에는 케언즈는 잘 모르겠고 어쩌구 저쩌구 얼리리꼴레리는 완전 근데 어쩌고 저쩌구가 제일 중요한데 아 아 다현씨 준비됐죠? 아까 안무까지 외우고 했었어요 자 자신있는 표정으로 음악을 들었던 다현 파스판 오픈 안 돼 얼리리꼴릭 멋있는 척 팬축 얼리리꼴릭 멋있는 척 팬축 딱 제 만큼은 자 조산대 기세를 보내기에는 너무 적어요 글자 수가 아 지금 어떻게든 다현이 기세를 좀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글자 수가 너무 적어요 기세만큼은 인정해야지 자 일단은 제일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먼저 제공해 드립니다 자 누굽니까 오 야 백회클럽 가입자 두 명입니다 너무 기분 좋은데? 키 싫어한다 키 싫어한다 아 근데 키는 약간은 좀 싫어합니다 네 선배님 스테레디지 트와이스 트레 아니지 아니야 R이랑 A랑 스테레디지잖아 아 또 분위기를 또 아유 S-T-R-A 5 4 3 2 1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명이 오늘의 원샷 1등이고요 자 키의 바스 보여주세요 자 1등 봤습니다 자 한 해의 바스도 공개합니다 멋있는 것들의 팬 뿜뿜뿜씨 뿜뿜뿜씨 영어리씨 몇 개 있습니까? 영어 한 몇 개 정도 키? 저는 지금 섞인다 어 하나 둘 셋 다섯 개 정도? 네 다섯 개 정도? 네 다섯 개 정도 나와야 돼요 영어 두 개입니다 어? 주저? 두 개입니다 주저? 주저? 영어 달랑 두 개 영어 두 개 와이돈이면 세 개 아니야? 두나 세 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세 개로 표현하죠 네 근데 시작 진짜 막 I don't know 이랬는데 I don't care 영어 두 개요 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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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팬 팬이었는데 진짜 팬도 영어죠 그렇네 영어가 두 개지 근데 I랑 지금 팬이 들어가겠는데 아이 팬 들어가 있어서 아 나 조차도가 있었는데 조차도 조차도 조차도는 진짜 있었어 나 이거 조차도 내가 봤을 때 척인 것 같아 조차도 조차도 몇 퍼센트예요 조차도 조차도 내가 진짜 확실하게 됐어 아 조차도 조차도는 조차도는 거의 100%다 아 조차도 조차도 근데 팬들 앞에 여기는 여기는 있어 여기는 여기는 팬들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팬트라고 했는데 여기 맞는 것 같아 여기는 여기는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조금 많이 비었는데 이거는 들리긴 좀 웬만큼 잘 들렸던 것 같은데 빨라서 그렇지 아니 꼴찌 정도만 들어도 옆에서 들으면 들릴 것 같은데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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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꼴등 아 아 찌위가 차지합니다 잘생겼다 진짜 이건 잘생겼는데 이뻐요 잘생겼다 이쁨과 잘생김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머리라는 게 더 신기합니다 이게 대박이지 진짜 네 자 그러면 꼴대찬 과연 찌위는 해낼 수 있을지 꼴대찬 으쨰 빨리 들어와 아 아 아 아 아 됐습니다 자 먼저 쥐이한테 먼저 바람권이 있습니다 조차도 있지 일단은 조차도 있잖아 건져졌고요 조차도 들은 것 같아 그래 조차도 있다니까요 오히려 막는 소리가 작아졌어 아 지금 저는 거기를 멋있는 척들 행진이라고 듣고 아 멋있는 척들이 행진 멋있는 척하면 행진 아 행진이니까? 나도 행진으로 들었어 행진 나도 행진으로 들었어 행진 척들의 행진이라고 쓰면 있거든요 들을 들었대요 척들 얼레리 꼴레리 멋있는 척들이 갱진 얼레리 꼴레리 멋있는 척들이 갱진 얼레리 꼴레리 멋있는 척들이 갱진 척들의 행진하면 두 번째 줄 14글자 딱 맞다 척들의 행진인가 척들의 행진 자 또 들은 분 다현 씨가 진짜 옆에 있었는데 네 얼레리 꼴레리 아예 못 들어 최선혜 이걸 그냥 벗는 건 어때 또 그냥 기세 또 그냥 기세 이게 가려져가지고 아예 본인 소리가 울리지 않아요 거기서 나 나는 세 번째 줄 들었는데 뭐 뭐 뭐 나는 세 번째 줄 들었는데 뭐 뭐 뭐 진짜로 진짜로 우시면서 해 어떻게 해도 호감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조차도가 누가 그랬지 조차도 조차도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조차도 있어 조차도 뒤에 들었어 오 좋아 조차도 뒤에 들었어 오 좋아 자 조차도 조차도 따라오지 못해 맞아 맞아 조차도 따라오지 못해 조차도 따라오지 못해 맞아 맞아 조차도 따라오지 못해 조차도 거 아니고 조차도 발끝도 따라오지 못해. 발끝 아닐까? 발끝조차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발끝 아닐까? 발끝조차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발끝조차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아, 발끝조차도? 발톱에 때만큼 누워조차. 이런 표현을 쓰잖아. 발끝조차도 못 따라오는 애가. 또 나표지 않은데? 발끝조차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여기는 해야 돼. 발끝? 앞에 어떻게 해. 앞에 지금 네 글자를 좀 세워야 됩니다. 반주, 반주. 난 대충 이렇게 들었는데. 반주? 반주 나왔어, 지금 반주. 아이돌 반주 얼레리 꼴레리? 반줄. 반줄. 베인줄. 자, 정답 전으로 일단 보낼게요. 과연 나갑니다. 아이고, 맞겠네? 아니, 아니, 아니. 몰라,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물 한잔 시원하게 드셨으니까. 자, 첫 줄. 아, 근데 이거 약간 추억 여행을 할 수 있어. 음반 기억 좀 떠올려봐. 이거 본 적 있는데? 봐서. 아롱 반주. 이거 뭐 있는데? 여기 나 뭐 아는데? 아이돌 반주? 아이돌 반주. 21년입니다, 21년. 21년? 아롱 반주가 뭔데? 아이돌 반주. 아이돌 반주. 최대한 바른만대로 한번 뽑아내서 적어본다. 아이돌 반주. 뭐야, 뭐야? 알았어. 알았어. 뭐야? 알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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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응가만 있는 거. 알았어. 진짜 나 쳤던 거 뭐야? 아이돌 반주. 아이돌 반주. 아이돌 반주. 아이돌 반주. 뭐야? 아이돌 반주. 어, 나온다. 아, 나온다. 아이돌 반주. 아우로브 안중. 아우로브 안중. 아우로브 안중. 맞지? 맞지? 맞잖아. 아니, 이거 그때 잠깐 유행했던 그런 거잖아. 아우로브 안중이라고. 아우로브 안중이라고. 아우로브 안중. 아우로브 안중. 아우로브 안중. 아우로브 안중. 아우로브 안중. 아우로브 안중. 그런 팬들이 아니네. 팬들이 아니네. 그런 팬들이 아니네. 팬들이 아니네. 그리고 F가 아니었어. 팬이라고 그랬어, P. 팬이 아니라 팬. 팬. 근데 분명 팬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팬. 뭐라고요? 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판축, 판축. 여기는 판축이라고 가자, 판축. 판축. 자기가 쓴 대로 객 쓴 거야. 자기가 쓴 대로 객 쓴 거야. 자기가 천바스 쓴 거야, 다현 씨. 오케이. 다 익스코우, 다현. 다 익스코우, 다현. 제2의 고수가 나타났다. 여자 고수. 여자 고수. 자, 갑니다. 이대로 가요. 아우로브 안중. 알레디 꼴레디 멋있는 척들은 행진. 행진? 라임이 안 맞는데? 아, 응. 하나 해서 생각해 봐요. 아, 응. 이, 응. 아, 응. 행진 자리. 행진, 저게 아니야. 맞아, 행진 이상해. 아우로브 안중. 알레디 꼴레디 멋있는 척들은 행진. 이건데. 알레디 꼴레디 멋있는 척들이 가. 다안중. 알레디 꼴레디 멋있는 척들이 가. 왜 이거 어때? 알레디 꼴레디 멋있는 척들은. 알레디 꼴레디 멋있는 척들은. 알레디 꼴레디 멋있는 척들은. 앙증. 앙증 맞다. 앙증 맞다고. 앙증 맞다고. 앙증 맞다? 어쨌든 하는 건 앙증 맞다. 내가 하는 거고. 우리는 멋있다. 나쁘지 않아, 근데. 나쁘지 않아, 진짜. 하연아. 진짜 너무 행진을 썼어요. 들리기는 행진인데, 들리기는 하진인데. 행진이야? 너무 행진이었어. 행진인데 앙증도 행진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 아웃 오브 앙증. 아웃 오브 앙증. 알레디 꼴레디 멋있는 척들이 앙증. 멋있는 척들이. 어때요? 척들이. 그래, 그래. 좋다, 좋다. 좋아, 좋아. 다현이 형 준비됐죠? 불러주세요. 아웃 오브 앙증. 알레디 꼴레디 멋있는 척들의 앙증. 발끝조차도 따라오지 못해 여기는 팬츄. 잘한다. 너무 잘해. 잘한다. 자, 결과 봅니다. 자, 결과 봅니다. 과연 1라운드 성공이냐 실패냐. 결과. 아, 지금 오오. 강렬이 잡으려고. 이거는 뭐 70% 가면 되지 않을까. 결과. 자, 과연. 오오오. 너무 세. 오오오. 너무 세. 너무 세. 오오오. 오케이. 70% 듣기. 레츠고. 70%. 70%. 치어랑 치어. 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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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느리게 듣기. 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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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이에요. 앙증이 맞는데? 앙증이 맞는데 그리고? 앙증이 맞아 앙증이 맞아요? 적들이 앙증 적들이 앙증 앙증 맞던데 또 들은 사람 있어요?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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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딱 부딪히는 그 소리야 여기는 펜 펜 그런 의미 없나? 내 구역 내 구역이나 나와바리 이런 것처럼 여긴 내 여긴 내 팡 판들? 내 판들 소리꾼 소리꾼이면 판일 수도 있겠다 소리꾼이면 판일 수도 있겠다 여긴 내 판들 소리판이라고 하니까 여긴 느냐 여긴 내야 여긴 내 판들이면 여긴 내지 여긴 내 판들 소리판이라고 하니까 내 판이라고? 내 판 여긴 내 판이다 월날 속도로 들어봐요 월날 속도로 들어봐요 월날 속도 판들 판들인 듯 판들인 듯 판들인 듯 판들인 듯 판들인 듯 판들이 뭐야? 제목이 소리꾼이야 판들을 썼을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정답 손으로 갑니다 자 갑니다 이대로 가요 일단 불러 주세요 아웃 오브 안중 얼레리 꼴레리 멋있는 척들의 안중 벌끝 쫓아도 따라오지 못해 여긴 내 판들 자 결과 봅니다 바로 결과 봅니다 자 결과 봅니다 결과 보여요 주세요 손 날려야 돼요 앞에 센서가 있어서 다른 게 오면 안 돼요 내려야 돼요 얼굴이 인식이 됩니다 AI로 얼굴이 인식이 됩니다 인식이 돼야 나와요 자 결과 오벤 내 판들? 여기 내 판들 여기 내 판들 맞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진짜? 판들 판들 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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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들 보릿곤 보릿곤 내 판들 정답입니다 판소리 판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고 2 팀 RAW 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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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จ 판들 감사합니다.